와아아아악 와! 이겼어! 이겼어! 야! 야! 야 왼쪽 오른쪽을 잘해줘. 지효야. 팀 들어갈게. 팀도 오빠 하지 마. 나 에어팩 되는 거 싫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와야. 왼쪽 왼쪽. 잠시만요. 원인! 조선 cuz 맞춰. 모임 도움라irsів 나 도대체 뭐해. 어디 누구야. 야 도대체 뭐해. 도대체 뭐해. 어떻게 누구야. 도대체 뭐해. 그러니까 다무지. 도대체 뭐해. 도대체 뭐해. 도대체 뭐해. 야 다무잖아 이게 해라 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가자.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빠 잠깐만 왼쪽 왼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래. 오빠 왼쪽 오른쪽. 마침내. 어 죄송해요. 좀 갚 partir. 한 발짝만 앞으로. 한 발짝만 앞으로. 오 오 오 오お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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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s. 아 제 중으로 야 윤희 대박 야! 우리가 이겼다! 지구 김 대결 끝에 평강공주와 초록본달팀이 잊었어요. 10분도 당신. 평강공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온대만을 선택해야 했거든요. 쌍가락지죠. 유희 공주가 일단 가락지 하나 끼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 온다를 골라서 정해서 직접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형! 어디 됐든 간에 이 결과!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아니 무슨 말이야! 유희야! 야! 누가 기대하네! 아! 누가 기대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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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좀 있어! 또 보다 뽑아! 이 형들! 진짜 못나긴 했다. 못났어! 유희야! 깜짝이야! 하나! 둘! 셋! 결정! 자! 둘! 야! 둘! 제일 좋은 고민 끝에 유희 공주는! 오오오! 오오오! 아이 정말! 평강공주는 기린 온달을 성격해서 런닝공 최고의 온달이든 광수 온달과 평강공주는 금방제 눈물로 사랑을 버린 채 각자 제각수를 가버렸어요.